안녕하세요. SKT1의 테디 박진석입니다. 1번 팀에서 가장 친한 선수는? 1번 같은 경우에는 클리드 선수인 것 같아요. 일단 태민이가 저랑 1년 차이는 나긴 하는데 워낙 옛날부터 반말을 해놨어가지고 지금도 반말을 하기도 하고 장난도 엄청 많이 쳐가지고 서로 더 제일 친한 것 같아요. 2번. 가장 좋아하는 원딜 챔프 스킨? 음... 이거는 약간 약간 날마다 제가 어떤 원딜을 할 때 음... 따라서 잘하시는데 가장 좋아하는 이면은 카이사 기본 스킨?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음... 우진에 대한 생각? 음... 일단 우진 선수를 막 대회에서 만나본 건 아닌데 좀 옛날에 많이 봤어요. 좀... 롤트컵 못 나가있을 팀 아니... 그... 진웨어에서나 아니면 뭐 아마추어때나 음... 그때 봤었는데 음... 되게 팀적 케어를 많이 받고 그리고 케어를 받는 만큼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음... 롤트컵에서 힘들 것 같은 바텀 라인과 팀 음... 이것도 근데 확실히 RNG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바텀 앞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게임을 하더라고요. 게임을 보면 아니면은 그... 도임비 님이 있는 팀? 그 팀도 약간 바텀을 되게 잘 혼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팀과 만나면 힘내지 않을까. 음... 롤트컵 롤트컵 ということ 이 Gard 날 Something 이끌 열심히 애 롤트컵 check cuts